촬영 courte 이야 진짜 저게 데뷔 때인데 35년 전이네 모찬가수 같아요. 왜 나왔어요.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재능은 없는 것 같아요. 불합격 드릴게요. 아주 잘해요. 중요한 거는 노래에 대한 평가보다 사람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. 독설을 끊었거든. 독설을 나오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독설이 나오는 거죠. 노래 들으시면 또 마음 바뀌실 수도 있죠. ... 사랑을 해야 하는 걸은 못해도 가슴에 눈물이 고여 모든 걸 다 지워도 부족하니까 사랑은 참여했다 노래에 대해서 알려줄까? 궁금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